네, 이번 시간은 jQuery에서 Ajax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jQuery가 제공하는 Ajax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브라우저들 간의 차이점을 jQuery가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브라우저를 해서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건 간에 동일한 코드를 갖게 된다는 중요한 장점이 생깁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Ajax를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 객체 자체는 뭔가 사용성이 조금 좋진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 jQuery가 좀 더 좋은 사용성으로 그 UI를, 인터페이지, API를 잘 설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적은 코드로, 또 더 직관적인 형태로 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장점을 이 jQuery의 Ajax 기능이 제공을 합니다. 자, 여기 링크를 한번 클릭해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보면 이 jQuery에서 제공하는 Ajax 관련된 여러 API들이 이렇게 사전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Ajax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Ajax와 관련되어 있는 API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Global Ajax Event Handler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jQuery를 이용해서 Ajax 통신을 할 때 여러 곳에서 Ajax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그것들 전체에 글로벌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좀 고급 기능이긴 하지만, 뭐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는 일단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elper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통신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API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Helper Function들입니다. 자, 이를테면 Serialize 이거는 우리 예제에 있으니까 그때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Short Hand Metho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통신을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갭 방식으로 한다면 이걸 쓰시고 포스트 방식으로 한다면 여기 있는 이 포스트 API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더 적은 코드로 여러분이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만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Low Level Interface에 들어있는 Ajax라고 하는 이 API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API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이 GetPost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jQuery Ajax라고 하는 이 API는 이 jQuery에서 Ajax를 통해서 통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근간이 되는 그런 API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API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수업의 주제이기도 해요. 자, 이 API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보는 것보다 여기 있는 이 문서를 같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jQuery Ajax 그리고 URL이 첫 번째 인자로 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Settings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예, 어떤 객체가 오는데 그 객체 안에 Ajax 통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API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 이 두 번째 API처럼 예, 첫 번째 인자로 URL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Settings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객체만을 전달했다면 그러면 URL은 이 Settings 안에다가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설정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번째 AP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jax 통신을 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것과 관련해서 제가 코드를 밑에 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예제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Ajax 통신을 할 때는 dollar.ajax 그리고 괄호 열고 언제나 문서를 볼 때는 이렇게 예제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dollar.ajax를 통해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저 메소드, 함수가 메소드죠. 자, 이 메소드가 갖고 있는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이 중괄호에서 중괄호 끝나는 이 구간이 바로 이 Settings라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 보시는 것처럼 url은 무엇 무엇이고 그리고 before send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적혀있는 url로 ajax 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객체 안에 ajax 통신을 할 때의 설정이 property로 들어간다 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ajax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이 객체 안에 들어가는 이 옵션, 즉 주요한 property로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서버가 우리에게 돌려주는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는 건데요. 자, xml, json, script, html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통신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 통신의 결과에 해당되는 객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뒤에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성공했을 때 success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callback 함수가 저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타입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갭 방식으로 전송하느냐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느냐를 이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 타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여러 옵션들을 다 이용해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구성을 해보고 그 예제를 통해서 이 옵션들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다음 동영상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